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3월 23일에 실시한 3월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관한 이 통합과학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능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가 어렵지요 통합과학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범위가 중 1, 2, 3 과학 전 범위였다는 것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었겠지요 왜? 어디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그래서 좀 힘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의 적응을 덜한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도 그렇고 약간은 위축된 상태에서 우리가 수능 모의고사를 실시함에 따라 조금은 더 어렵다라고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3월 학평을 보고 아 내가 1등급이다 아니면 내가 등급이 좀 낮다라고 해서 기뻐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우울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3월 학평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 내가 중학교 동안 정말 중학교 3년 동안 공부를 안 했네 인정을 하는 거야 인정을 해서 나는 지금부터 통학과학은 정말 장풍이랑 같이 한번 부셔보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풍마이들이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니 잘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너무나 우울해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 알겠니? 기분을 우리 풍마이들이 향하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자! 발전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될 것은 1학기 중간고사라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1번부터 문제풀이를 한번 실시해 보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통학과학의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통학과학과 내용이 비슷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 강의를 봐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통학과학을 예습한다고 생각하면 돼 통학과학과 굉장히 유사한 단원의 내용들에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 자 그렇다면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풍마이들이 모의고사 보느라 진짜 수고 많았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까지 우리 풍마이들이 정말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집에 갔는데 딱 어떻게 돼? 녹초돼지 그리고 막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걸 시간 내에 못 풀어가지고 굉장히 아쉬웠을 것이고 탐구 과정도 마찬가지야 문제 풀다가 왜 이렇게 졸리냐? 그치? 그러니까 힘들었을 거야 또 문제를 풀다가 내가 정말 이걸 중학교 때 배웠다고 했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야 난 이거 배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막 오리발을 싹 내미는 그러한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풍마이들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1번부터 문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설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우리 풍마이들이 정말 발전적인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아 내가 이건 기본 개념이 부족하구나 이해력이 부족하구나 자료 해석 능력이 부족하구나 이러한 부족함을 빨리 인지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될까요? 1번 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얘들아 이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요 우리가 통학과학 2단원 2-1에서 바로 역학적 시스템에서 또 배웁니다 네니? 통학과학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야 알겠니? 자 그렇다면 자 답변의 내용이 옳은 학생만 자 봅시다 A 운동에너지가 증가돼요 그렇습니다 내려가면서 얘들아 운동에너지가 증가될 거 아니야 왜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의 mv제곱이야 그러니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단 말이야 밑으로 내려갈수록 속력이 증가될 거 아니겠니 그럼 운동에너지 증가해요 그러면 위에서 아려 내려옵니다 높이가 점점점 감소하는 거야 높이가 감소하니까 위치에너지가 감소하겠죠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죠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해요 네니?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라는 거 그래서 무동력 차가 내려가면서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지요 이것도 얘들아 2-1에서 배울 거야 알겠니?